2023년 뱀띠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천금같은 세가지의 기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역술과 보은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명년인 2023년의 뱀띠 운세을 나이별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닌 태어난 띠로 간단히 알아보는 한 해의 운세임으로 참고 정도로 하시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부위를 기울여 복받는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개명년이잖아요. 토끼와 뱀이 만나기 때문에 크게 불길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뱀띠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그리고 애정운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모든 뱀띠에 해당되는 공통으로 흐르는 개명년의 운세 세가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운세, 나이별 운세, 천금같은 세가지 기회 순서대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운세의 흐름을 살펴보면 톡톡 튀고 감각적인 느낌으로 피하기 힘들면 즐기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연부담이 되고 어려야 할 것들이 내게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행제수나 요행수를 기대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업이 아닌 곳에서도 생각지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운세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은 그동안 겨울잠에 움츠림에서 깨어나 과감히 탈피해야만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걱정과 고통은 있겠으나 오히려 더욱더 건강을 잘 챙기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일부의 뱀띠에게는 몸에 칼을 대거나 혹은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애정운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이별을 부르기에 딱 좋은 해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조금의 양보가 열기쫄기하게 가슴 설레게 하는 연애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양력 10월과 11월에 이별수가 있으므로 장거리 연애나 혹은 잠시 떨어져서 여유를 갖는 것도 이별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업운과 사업운은 해보지 않고 미리 겁먹거나 피하는 것은 오히려 운을 꼬이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를 살려 자신있게 시도한다면 행운의 신은 나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직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현직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혹은 장사를 하신 분들은 새로운 창업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에 조금 더 관심을 누워서 보완을 하는 것이 의리하고 특히 이른 봄이나 늦은 겨울에는 무모하게 창업을 하기에는 이연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뱀비의 운세일을 나이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2001년 23세의 신사생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하거나 세상과 거리감을 느껴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창의성이나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려 노력하는 해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며 무모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9년 35세인 기사생을 알아볼까요? 기사생은 활동이 다소 둔화되고 건강상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직장 혹은 사업 운의 중단이 나타날 수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종교활동이나 여행 등을 통해 심신을 다스리며 건강을 잘 유지하면 하반기로 가면서 운세가 좋아지게 됩니다. 1977년 47세의 정사생 운세에는 예상치 못했던 직장이나 사업장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예상이 됩니다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오히려 거침없는 좋은 변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1965년 59세의 을사생은 재물운이 좋아지고 명예가 쌓여가는 안정적인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간 추진했던 일들이 좋은 성과가 나타나며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가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출세를 부르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나 타인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는 아량이 필요한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53년 71세인 대사생 운세는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대인관계가 약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응변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황에 순응한다면 무난한 한 해 복을 받는 한 해로 만들어가리라 봅니다. 마지막 1941년 83세인 신사생 운세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제한이 되는 해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얼굴을 자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고 몸을 자주 움직여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은 한 해를 보내게 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을 맞아 뱀띠 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천금 같은 기회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칙적인 처세가 더 큰 성공과 재물운을 보장하게 됩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현실적으로는 부정보다는 낙관으로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직업이나 사업 변동이 발생하는 연도인데 무리수나 임기응변은 절대로 안 되고 원칙을 지키면 좋은 운을 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은 허물을 벗게 되는 탈피 과정을 겪고 나면 큰 행운이 기다리게 됩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재물운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이 운을 내가 붙잡게 되면 큰 재물의 발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신다면 나쁜 일은 최소한으로, 좋은 일은 최대한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뱀비 여러분들 힘내셔서 행복이 넘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감사드립니다.